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제네바이오가 되겠구요 제네바이오 코드번호 072520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네바이오 이쪽 한번 보시면은 증이라고 되어있잖아 증 증이라고 되는거는 증거금이 100% 가지고 있으신 분들만 한해서 살 수가 있구요 신용은 아예 안돼요 신용은 신용되는 종목들의 특성은 조금 조금 뭐 이익도 잘 내고 영업이익도 좋고 요렇게 안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신용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요렇게 대주전자처럼 이렇게 신으로 써있으면은 좀 신용도 많이 나가고 근데 신인데 신이 검은색으로 나오고 있으면은 신용을 개인투자분들이 신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당분간은 초과가 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갖고 왔는데 오늘 제네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외국인들이 계속 계속 쓸어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거의 한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한 15억정도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일주일째 계속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 요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사실 부러지긴 했어요 다른 분들도 뭐 차트 망가졌네 뭐 부러졌네 요렇게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차트는 지금 현재 부러졌습니다 적어도 못해도 한 61선 정도는 어느정도 지켜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61선을 유상증자 이슈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어느정도 다 차트가 무너졌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지지선은 지지선은 여기다 221선 221선을 한번 보자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미셀 파미셀 파미셀도 사실 차트가 옛날에 망가졌는데요 음 뭐 모더나 쪽 길리어드 사에서 이제 그 렘데시비르 그 원료 의약품을 제공하는 파미셀 기업인데 이쪽에서 뭐 어느정도 그런 의연이 없고 질질 끄는 모습이 나가면서 어느정도 차트가 조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221선을 강하게 쌍바닥 그리는 모습이 보이고 쌍바닥 그리는 모습이 보이면서 전저점 매물 때까지 갔던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추가적으로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일단 뭐 제네바이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원래는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 같은 경우도 왜냐면 진입장벽이 높은게 뭐냐면 매립지가 있어야 되고 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쪽으로 처리가 되는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수도권에다가 허가를 안 내줘요 경기도 자리에서는 이런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못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허가를 내주기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어렵고 만약에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은 이런 사천 여수 울산 광양 쪽으로 좀 그런 쪽으로 토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진입장벽이 어렵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제네바이오가 원래는 적자를 좀 탈출을 하려고 공감 ENT 폐기물 업체를 인수를 했고 APR랩 인수를 통해서 이중장기 쪽으로 해서 친사업 쪽으로 좀 늘려나가려고 했는데 그 폐기물 쪽에서 아무래도 적자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적자 탈출을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조금 신규 투자가 올스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상증자 지연도 나오고 이제 CB 공시 문제도 지금 옛날에 그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모든 것들이 지금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유상증자가 지연이 되면서 매립장 장금 납이 또 불퉁해지고 그래서 지금 신규 투자가 조금 계속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상증자도 계속 계속 뒤로 한 달씩 늦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는 자금이 적자기 때문에 자금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자금 운영 자금 시설 자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은 맞다 그리고 차트도 무너져 있는 상황은 맞다 그러나 일단 제네바이오가 어떻게 해서든 유 무상증자를 성공을 시켜가지고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많이 올려 드렸어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오신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전환사체 전환사체 관련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한 150억 정도가 지금 전환사체 물량 그리고 12 물량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조금 요런 것들도 처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을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냐면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물량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150억을 거기 플러스 총 해가지고 미상안된 12까지 해가지고 총 한 400 한 441억원 규모거든요 대부분 이제 전환사체가 12고 거기에 따라서 441억원 규모다 요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 이것들이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전환가액이 한 1,900원 정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1,900원 1,900원 1,100, 1,200원부터 1,900원까지 요렇게 나오고 있으니까는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여기서 여기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못해도 조금 높은 곳에서 처리를 해야지 좀 수익도 많고 회사의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야지만 유상증자도 성공하고 시비에 대한 물량도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현재는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치면서 물량을 정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량을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은 못해도 추가적으로 호재를 띄우거나 아니면은 유무상증자에 대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행동들이 많이 보여질 것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물량을 실었는데 계속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손해보는 일은 얘네가 안 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이어 나가려고 한다면은 못해도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무상증자 굉장히 지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종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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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출한다고 그래가지고 내년 1월 정도에 이제 제출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시약처 쪽에서 등록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1상 2상 3상 하게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515억 원의 유상 결정해서 첨단 재생으로 선정 기반 만든다 요렇게 예전에 뉴스가 나온 것을 보시면은 시설자금,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운영자금, 기타 잔금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못해도 유수무상증자를 어떻게 해서든 성공을 시키겠다 요렇게 한번 의견을 내본 적이 있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유상증자 완료 이후 형질전환, 대지개발 및 양사, 자회사, 제넨 리소스 50억을 투자한다 요렇게 한번 보시게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이런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권리락 유상증자가 이제 1월 20일로 뒤로 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트에 대한 이런 것들 제가 계속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조금 보유하신 분들 이쪽으로 좀 물량에 많이 손실을 보신 분들은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서 유무상증자 나올 때 한번 그때 영상을 한번 다시 올려드리면서 같이 대응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유무상증자에 대한거 예전거 관리 한번 보시고 들어오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 링크에다가 ap투자연구소를 치시면 ap투자연구소를 치시면은 위쪽 부분에 대해서 관련 링크가 나오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ap공식 유튜브 이쪽에는 이제 주식 강의가 쭉 꾸준하게 올라올 예정이구요 음 이쪽 보시면서 좀 필요하신 분들 도움받으실 분들은 요렇게 해가지고 공부할 자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그 무료종목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무료종목을 이제 20년 무료종목 무료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5에서 15%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드리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20일 일 월요일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 같은 경우는 7시 30분부터 전체적인 무료추천 종목 받기 전에 어느 정도 매매원칙 당이 매매원칙을 준수하고 있구요 무료추노모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그렇게 목적이라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이제 미국증시를 비롯해가지고 전체적인 시향을 한번 좀 쭉 한번 읽어드리니까는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9시가 되면서 수젠텍 종목 그리고 현재가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있고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수젠텍 센트럴 바이오 9.28%까지 수익을 내드렸구요 여기에 따라서 추천매수가 제시를 해드렸던 추천매수가 대비 5.71%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수했던 종목들은 매수가격이 어느정도 수입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말씀을 드리고 손실보는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될건지에 대해서 전략표를 예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들어오셔가지고 무조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So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